자, 선배 수고하셨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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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영동아. 천천히 마셔. 아, 여기 다 갔나 보네. 야. 야,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신 거야. 야, 야 이거. 야, 너 이래서 혼자 갈 수 있겠어? 야, 영동아. 야, 너 내가 데려다 줄까? 어? 아, 맞다. 그만, 은하 기분 나빠. 야, 너 혼자. 야, 야. 혼자 갈 수 있어? 어? 혼자, 혼자, 혼자 가라. 간다. 아유. 야, 조심해서 가. 야, 잘 걸어가. 아유. 아유, 진짜. 아유, 진짜. 아유. 야, 그래도 보기 좋다, 야. 뭐가? 보기 좋아. 나는 완전히 무슨 동근이랑 너랑 서먹서먹해서 완전히 남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시 친구로 돌아와서 다행이다. 아유. 아유. 가자. 예. 잠깐만. 이거 동근이 갈방이잖아. 아, 이 자식. 열쇠도 없어. 어떻게 가려고. 아유, 진짜 칠칠 많아요, 진짜. 아유. 야. 니가 갖다 줘라. 그래도 동근이랑 제일 친한 친구가 너잖아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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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. 아유. 야, 유목아. 야, 너 왜 이러리 있어? 야, 몸차 안 와. 야, 몸차 안 와. 아이, 진짜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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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전화 왜 안 받았어 야 양동분 야 정신 참아 아 정말 모아 아 정말 emoji 아 정신 차리고 빨리 들어가 가방에 거기 있어야되네 오케이 아 너 알았습니다 집에 미안해 널 풀릴게 나는 그래 나는 괜찮아 아프잖아 내 걱정은 하고 말고 떠나가 자 자